조천석 이야기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 단둘이 사는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힘이 장사였지만 열심히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일을 답답하게 여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밭에 조를 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들이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조를 심게 조 한 말만 얻어다 주세요. 어머니는 조 한 마를 얻어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조 한 마를 메고 밭에 가서 큰 구덩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그 구덩이에 조 한 마를 몽땅 쏟아 부었습니다. 어머니 조를 심고 왔습니다.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가 보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밭을 메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를 심은 구덩이로 가더니 싹이 돋은 조를 한 포기만 남기고 죄다 뽑아 버렸습니다. 한참 지나 어머니가 또 꾸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를 베어다 타작을 하는데 너는 왜 이러고만 있느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도끼 좀 빌려다 주세요. 그래야 타작을 할 수 있어요. 낫이 아니라 도끼를 달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심은 존은 커다란 고목나무로 자랐습니다. 아들은 도끼로 조나무를 베어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화를 냈지요. 조를 타작하라고 했더니 웬 고목나무를 베어왔느냐.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조나무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넓은 공터로 가서 조나무를 메어쳤습니다. 그러자 공터 가득 조가 우수수 떨어졌지요. 조를 모두 쓸어 담으니 무려 천석이나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들은 조천석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천석은 조를 판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세상 구경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산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집채만한 바위를 공깃돌처럼 굴리고 놀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도 힘이 제법 센 듯 너도 힘이 센 것 같구나 우리 의형제를 맺자 조천석의 말에 그 사람도 좋다고 했습니다. 너는 돌을 잘 굴리니 돌선이라고 부르겠다. 의형제를 맺은 조천석과 돌선이는 사이좋게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들판에서 어떤 사람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고목나무가 콧바람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조천석은 자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따귀를 때렸습니다. 어떤 놈이 겁도 없이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는 거냐 자던 사람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조천석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싸움은 그만두자 너는 콧바람이 무척 센 것 같으니 우리와 의형제를 맺자꾸나 그 사람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목선이라고 지었지요. 이제 삼형제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목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쟁기질을 하던 사람이 호령하자 깜짝 놀란 소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조천석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무척 크니 우리와 의형제를 맺자. 그 사람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쟁기선이가 되었습니다. 내 형제는 죽은 소를 삶아 순식간에 먹어 치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왼 사람을 만났는데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잘라 금세 장작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너 우리와 의형제 맺자 장작을 잘 패는 장작선이도 형제가 되었지요. 또 한참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똑딱하기만 하면 배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도 역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똑딱 선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천석은 재주가 있는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의형제를 맺자고 했고 또 다들 승낙해 전부 여섯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섯 의형제는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가 보니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형제들은 그 오두막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낙은애들인데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시오. 문이 열리며 덩치가 큰 남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길 가던 사람들이라오 빈집인 것 같은데 들어들 노시오. 비좁기는 하지만 같이 쉬었다 갑시다.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이미 여섯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살피니 먼저 온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둔갑한 호랑이들 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사람인데 바지 까랑이 사이로 호랑이 꼬리가 비죽 튀어나와 있었지요. 호랑이들은 여섯 형제를 잡아먹으려고 꾀를 냈습니다. 여보시오. 할 것도 없는데 우리 내기나 합시다.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마음대로 하는 거요. 여섯 형제도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좋소. 무슨 내기를 하면 좋겠소. 호랑이들 호랑이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수군대더니 말했습니다. 이 산에는 마침 나무가 많으니 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만드는 건 어떻소. 여섯 형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들과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힘센 조천석과 돌선이 콧바람이 센 고목선이가 나무를 뽑아 휙휙 던졌습니다. 그러면 장작을 잘 패는 장작선이가 순식간에 장작을 만들었지요. 당연히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겨뤄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장작을 던져줄 테니 당신들이 그걸 쌓으시오. 우리가 던지는 속도랑 당신들이 쌓는 속도랑 누가 더 빠른지 내기합시다. 한참 장작을 던지거니 쌓거니 하다 보니 장작더미가 금세 산처럼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호랑이 놈들이 불을 지른다. 목소리가 큰 쟁기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때 똑딱 선이가 씩 웃더니 똑딱 배들 한척 만들었죠.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물 주머니를 꺼내 장작더미 아래 뿌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불어나면서 사방은 금세 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섯 형제는 느긋하게 배를 저어 갔습니다. 물론 물론 아래 있던 호랑이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그 뒤로 여섯 의형제는 힘을 합쳐 논밭을 일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아주 잘 살았답니다. 꾀돌이 토끼 아주 먼 옛날이에요. 바닷속 용궁에 사는 용왕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은 용왕님을 진찰하더니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용왕님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육지로 나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그 많은 신하들 중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어 대신이 나섰어요. 용왕님 저희들은 모두 무태 나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거북은 육지도 다닐 수 있으니 그를 보내십시오. 용왕님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거북을 불렀습니다. 거북아 내가 육지로 가서 토끼를 데려오너라. 예 용왕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거북은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북이 물었습니다. 용왕님 그런데 토끼는 어떻게 생긴 동물입니까? 용왕님은 용궁의 화가를 시켜 토끼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거북은 초상화를 받아들고 용궁을 나섰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거북은 엉금엉금 기어 다니며 토끼를 찾아 다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육지에 올라왔더니 힘들다. 어딜 가면 토끼를 찾을 수 있을까? 한참을 기어 다니던 거북은 잠깐 앉아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산속에서 웬 동물이 나타나더니 거북이 있는 쪽으로 폴짝 폴짝 뛰어왔습니다. 쫑긋한 두 귀는 무척이나 컸고 새빨간 두 눈에 온몸이 흰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용궁 화가가 그려준 초상화와 똑같았지요. 옳지 저 녀석이 바로 토끼구나. 거북은 등딱지 안에 재빨리 머리와 다리를 숨겼습니다. 토끼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북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어? 여기 못 보던 바위가 있네? 잠시 쉬어갈까? 토끼가 거북 등 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거북이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는 누군데 내 등에 앉는 거냐? 토끼는 깜짝 놀랐지요. 어? 바위가 아니었잖아? 나는 토끼라고 해. 그러는 너는 누구니? 나는 용궁에서 온 거북이야. 네가 그 유명한 토끼구나. 거북의 칭찬에 토끼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바닷속 용궁 말이야? 그런데 내가 왜 유명하다는 거야? 거북은 또 토끼를 칭찬했습니다. 어? 네 재주가 아주 많다고 용궁의 소문이 자자해. 우리 용왕님께서도 너의 재주를 보고 싶어 하신단다. 나랑 같이 용궁에 가지 않을래? 용궁에 가면 신기한 것도 많고 용왕님께서 보물도 많이 주실 거야. 거북의 말에 토끼는 무척이나 용궁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디 용궁 구경 한번 해볼까? 그런데 어쩌지?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르는데. 거북이 자기 등을 가리키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걱정마 내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거북은 토끼를 태우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끼는 처음 보는 바닷속이 너무나 신기해 정신없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용궁에 도착했어요. 용왕님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용왕님 앞으로 나아간 거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토끼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를 잡아오다니? 용왕님이 안 됐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의원 말이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구나. 미안하지만 네 간을 내주어야겠다. 이 말을 들은 토끼는 그때서야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니까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던 토끼는 꾀를 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거부가 진작 이야기를 하지. 용왕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간을 꺼내 맑은 물에 씻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간을 씻어서 바위 밑에 놓아두었지 뭐예요? 저 미련한 거북이 미리 알려줬으면 가져왔을 텐데 저는 원래 간이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육지에 다시 가서 가져올게요. 순진한 용왕님은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어서 거북과 같이 다녀오너라. 토끼는 거북의 등을 타고 육지로 다시 나왔습니다. 간을 숨겨둔 바위가 어디야? 거북이 묻자 토끼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이 바보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니? 네가 찾는 간은 내 뱃속에 있다. 토끼는 휘파람을 불며 산속으로 뛰어 갔습니다. 거북은 멍하니 토끼의 꽁무니만 바라보다가 바다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토끼는 죽다 살아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신나게 노래까지 부르며 폴짝 폴짝 뛰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나무꾼이 만들어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그때 나무꾼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끼는 얼른 방귀를 붕붕 뀌고 죽은 척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나무꾼은 토끼를 덫에서 빼 냄새를 맡아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죽은지 오래됐나 보다 썩은 냄새가 나잖아. 나무꾼은 토끼를 팽개치고 갔습니다. 토끼는 또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토끼는 신이 나서 폴짝 폴짝 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갑자기 무언가 휙 토끼를 낚아채 하늘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독수리한테 잡힌 것이었지요. 토끼는 또 꾀를 냈습니다. 아이고 죽는 것 아깝지 않지만 요술주머니를 못쓰게 된 게 너무 아깝구나. 토끼가 짐짓 혼자 말인 척 중얼거리자 독수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요술주머니라니 그게 무엇이냐? 요술주머니는 내가 용궁에 갔다 얻어온 보물이에요. 말만 하면 그 안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다 나오지요. 아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다니 너무 아깝습니다. 욕심쟁이 독수리는 요술주머니가 탐났습니다. 그래 넌 이제 죽을 테니 그 주머니를 내놓거라. 토끼는 순순히 대답했지요. 그래요.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드릴게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독수리는 토끼가 알려준 대로 토끼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독수리는 한 발로 토끼를 꽉 움켜쥐고는 토끼를 굴속에 밀어넣었어요. 어서 요술주머니를 꺼내. 토끼는 굴속으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아직 안 닿아요. 조금만 더 안으로요. 독수리는 조금 더 밀어주었어요. 조금만 더요. 독수리는 조금 더 밀어주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요. 이렇게 몇 번을 하니 토끼는 조금씩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발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 그만 독수리는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토끼는 굴속으로 도망치면서 약을 올렸어요. 여기 요술주머니 받아라. 그러고는 독수리를 향해 방귀를 뿜 뀌었습니다. 꾀돌이 토끼는 이렇게 또 목숨을 건졌답니다. 지네를 물리친 두꺼비 어느 가난한 집에 예쁘고 마음시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처녀가 부엌에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두꺼비 한 마리가 처녀 옆에 앉았습니다. 처녀는 두꺼비에게 말을 걸었어요. 두꺼비가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니? 혹시 배가 고파서 찾아왔니? 처녀는 처녀는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 두꺼비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두꺼비는 처녀가 준 밥을 맛있게 먹더니 어디론가 훌쩍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처녀가 밥을 할 때면 두꺼비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시 고운 처녀는 그때마다 자기 밥을 나눠주었지요. 이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혼기가 찬 처녀는 이웃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이 든 두꺼비와도 헤어져야 했지요. 시집가기 전날 처녀는 평소보다 밥을 수북이 퍼 두꺼비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시집을 가면 누가 내 밥을 챙겨줄까 자 실컷 먹으렴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밥이야 많이 먹고 잘 지내 이튿날 처녀는 꽃가마를 타고 이웃마을로 떠났습니다. 처녀가 떠나자 갑자기 두꺼비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으로 변한 두꺼비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새색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새색시가 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들어오자 다시 두꺼비가 되었습니다. 어머 두꺼비가 여기까지 따라왔네 잘 왔다 두꺼봐 새색시는 두꺼비를 보더니 무척 반가워하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새색시가 시집온 고울에는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원님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숱한 사람이 원님으로 왔지만 하나같이 죽어 나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한양에서도 원님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꼭 있어야 할 원님 자리가 계속해서 비자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원님을 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거지 문등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 역시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곧 이웃 마을에까지 무서운 소문이 퍼져 마침내는 돈을 아무리 많이 주겠다고 해도 원님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색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 원님이 되어 그 돈을 받으면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세색시는 집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원님이 되겠습니다. 세색시가 원님이 되겠다고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뛸 듯이 반기며 돈을 도둑이 주었습니다. 세색시는 그 돈을 친정과 시집에 나누어 주었어요. 세색시는 가족들과 헤어져 원님이 사는 동원으로 갔습니다. 두꺼비도 사람으로 변해 세색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꺼비로 변해 세색시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 두꺼바 어쩌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니 하지만 네가 옆에 있으니 덜 무섭구나 고맙다. 밤이 되었습니다. 세색시는 무서웠지만 도대체 왜 원님들이 밤마다 죽는지 밝히고 싶었습니다. 세색시는 밀려오는 잠을 쫓으며 주의를 주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꺼비가 천장을 향해 입에서 푸푸 김을 내뿜었어요. 두꺼바 왜 그러니? 세색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천장을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른 남자 팔뚱만한 왕지네가 대롱 대롱 매달려 세색시와 두꺼비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뻘건 왕지네는 세색시를 물려다가 두꺼비가 내뿜는 김에 쏘여서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서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왕지네가 다시 세색시를 물려고 내려오자 두꺼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을 쏘아 다시 쫓아버렸지요. 이러기를 밤새도록 수십차례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왕지네는 포기했는지 천장 어딘가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괭이와 거적을 들고 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세색시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체를 채우러 온 것이었지요. 괭이와 거적은 왜 가져오셨나요? 세색시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가자 세색시 귀신이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도망치려 하자 세색시가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겁먹은 얼굴로 쭈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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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님이 되면 을의 밤사이에 죽어나가니 이번에도 영락없이 죽었을 줄로만 알았소. 세색시의 장례나 치러 주려고 다들 괭이와 거적을 들고 온 거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요? 세색시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원 지붕을 뜯어보게 했습니다. 지붕을 뜯으니 과연 그 속에 커다란 지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왕지내는 동원 지붕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사람 피를 빨아먹으며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원님들이 죽었던 것도 다 이 왕지내에게 피를 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지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왕지내를 죽인 뒤로는 한양에서 원님이 내려와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세색시를 칭찬했습니다. 마을의 재난을 없애주는 인이라며 많은 돈을 주었지요. 나라에서도 세색시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제 세색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가 사람으로 변하더니 세색시 앞에 나타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옥황상재의 꽃밭에 물을 주는 일을 했지요. 물을 주다 그만 실수로 꽃을 꺾는 바람에 두꺼비 허물을 쓰고 땅으로 귀양을 놓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색시가 밥도 주고 잘 보살 펴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시내와 싸웠던 거고요. 이제는 죄값을 다 갚아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친 두꺼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 세색시는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을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도깨비에게 도움을 받은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형제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두 형제는 가증 고생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아우야 이대로는 너무나 살기 힘들구나. 고향이라지만 도와줄 친척들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도 없지 않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 다른 데 가서 살자.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아우는 형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살던 마을을 떠나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나왔습니다. 둘은 어느 길로 갈까 고민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형은 결심한 듯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우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헤어져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형의 말에 아우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형 나는 형이랑 헤어지기 싫어. 아우가 눈물을 글썽거리자 형은 아우를 달랬습니다. 너도 이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형제라는 걸 절대 잊지 마. 10년 뒤 바로 오늘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 형 꼭 10년 뒤에 여기로 와야 해. 아우는 울면서 형을 껴안 떠났습니다. 아우야 몸 조심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형제는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형은 오른쪽 길로 아우는 왼쪽 길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약속을 잊지 않은 형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사이에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아우는 형이 말한 대로 정말 일을 악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지요. 그에 비해 형은 땡전 한 푼 없이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씨까지 나빠졌고요. 동생을 만난 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어. 나쁜 마음을 먹은 형은 아우의 눈에 독약을 뿌렸습니다. 동생은 눈이 멀고 말았어요. 형은 아우의 돈을 모조리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눈이 먼 아우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장님으로 만든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왜 그랬을까 어차피 돈은 모두 형에게 주려고 했는데 어떡하면 옛날에 착한 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우는 더듬더듬 주변을 더듬어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지팡이 대신 나무 막대기를 짚고 정차없이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참외밭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우는 밭으로 들어가 참외를 정신없이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원두막 밑에 들어가 잠시 쉬다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두막 도깨비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저마다 그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는 도깨비들의 얘기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왔나? 잠이 덜 깬 아우는 눈을 비비며 두리번 거리다가 센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나는 장님이 되었지. 장님이 된 아우는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귀는 더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조그만 소리로 나누는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었지요. 한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쎄 말이지 오늘 별꼴을 다 봤다. 아까 저기 갈림길에서 10년 전 헤어진 형과 아우가 만났거든. 그런데 형이 아우를 장림으로 만들더니 돈을 다 빼앗아서 도망가는 거야.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 아우가 너무 불쌍하구나. 요 앞 숲 속에 있는 샘물로 씻으면 멀었던 눈이 원래대로 돌아올 텐데.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알리가 없지. 또 다른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마을 알지? 오늘 거기 가서 물을 달라니 더러운 흙탕물을 주더라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물을 주느냐고 한마디 했지. 그랬더니 자기네 마을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바보들이야. 그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으면 그 밑에서 맑은 물이 솟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더러운 흙탕물만 먹고 있다니 사람들은 참 어리석 다니까. 뚱뚱한 도깨비도 질세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윗동네 최보자네 외동딸이 병들어 곧 죽게 됐지 뭐야. 병을 고치겠다고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못 고쳤지. 그런데 그 딸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아? 다른 도깨비들은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뚱뚱한 도깨비는 자기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나는지 더욱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 집 지붕 밑에 수십 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거든. 그 지네가 딸의 정기를 바라들여서 병이 난 거야. 지네만 잡아 죽이면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지.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새벽 새벽 달기 울자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떠나자 아우는 숲으로 들어가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더듬더듬 힘들게 샘을 찾아낸 아우는 두 손으로 샘물을 가득 떠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캄캄했던 눈앞이 환해지더니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너무나 기뻤어요. 도깨비들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아우는 마음속으로 도깨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말한 산너머 마을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앞에 도착하자 과연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버드나무를 말하는 것이군. 아우는 어느 집에 들어가 마실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는 아우에게 흙탕물을 한 사발 주었지요. 아니 아주머니 물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아우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오. 아우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드릴 테니 제 말대로 하시겠어요? 아우의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가만 생각하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둘러모 왔습니다. 글쎄 이 총각이 맑은 물을 얻을 방법을 안다지 뭐예요? 대신 자기 말대로 하라는 군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맑은 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모두 톱과 괭이를 가지고 따라오세요. 마을 노인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보 개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대체 뭘 알겠나? 어떻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당치도 하느니 그 젊은이 말을 따를 것 없네. 그래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아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옛말에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지 않습니까? 밑져봐야 본전인데요 뭐. 아우는 마을 앞에 큰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버드나무를 자르세요. 나무뿌리까지 완전히 뽑으셔야 합니다. 맑은 물을 얻게 해준다더니 참으로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아우가 시킨 대로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캐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있던 자리 밑에서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펑펑 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우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냈습니다. 아우도 모처럼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아우에게 금은 보아를 잔뜩 챙겨 주었습니다. 아우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최보자네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최보자네 집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의원들이었습니다. 아우가 최보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들이 아우를 비웃었습니다. 이보게 우리같이 유명한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이네 자네 같은 내 송이가 대체 뭘 안다고 나서는 건가? 하지만 최보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좋네. 그럼 어디 자네가 한번 고쳐보게. 고쳐주기만 한다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최보자의 말을 들은 아우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 했습니다. 따님의 병을 고치려면 제 말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이야기하게. 최보자는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큰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채워 펄펄 끓여주십시오. 그리고 힘센 장정 대여섯 명이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최보자는 아우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우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 장을 벗겨냈습니다. 과연 한 기와 장을 들추자 그 밑에 커다란 진의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우는 꿈틀거리는 진해를 잡아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었어요. 진해가 죽자 신기하게도 최보자 딸은 시샌듯이 낳았습니다. 최보자 내 식구들 모두 너무나 기뻐 했습니다. 최보자는 당장 아우와 딸을 혼인시키겠다며 좋아했지요. 그렇게 아우는 최보자 내 사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금은보아에 최보자의 재산까지 물려받았지만 아우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아우는 자기를 장님으로 만든 형이 아직도 거짓인 새로 구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아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몹쓸 짓을 했다지만 아우에게는 세상의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여태껏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는 형을 찾기 위해 거짓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나라에서 많은 거짓들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종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혹시라도 형이 나타나지 않을까 초조해하며 들어오는 거짓들마다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문 밖을 바라보던 아우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형이 터벅 터벅 걸어서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벗어발로 뛰어나가 형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형은 풍채 좋은 부자가 된 아우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더군다나 자기 아우는 자기 아우는 장님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저는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러 온 거지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거지형은 아우에게 꾸벅 절을 냈습니다. 형님 저 아우입니다. 왜 저를 못 알아보십니까. 형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한참을 뜯어본 후에야 아우를 알아보았지요. 형은 자기가 저지른 짓이 떠오르자 부끄러워져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는 형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난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형님 아니십니까.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여기서 쭉 사세요. 형은 아우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우는 형을 데리고 들어가 목욕을 시킨 다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아우야 정말 면목이 없구나. 형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다시 어린 시절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형제는 마주앉아 어릴 적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우는 자기 집 바로 옆에 형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형은 아우를 더 위하고 아우는 형을 잘 섬기면서 우애있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어릴 때 옛날 이야기를 싫어했던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더욱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옛날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 더해지기도 하여 더 다양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진해를 물리친 두꺼비 이야기도 매우 다양한 이야기 전개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같은 다르게 바꾸어 꾸며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